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일어났고요 지금 격리 4일차? 아 3일차 3일차인데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잠시만요 개지 않는 이불을 개봅니다 카메라 앞이니까요 안 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먼지 날리잖아요 저는 일어나면 공복에 이산균로부터 먹어요 건강해졌다 네 저는 방금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는 장면은 담기가 좀 민망한데 운동했다는 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 다 끝나고 땀 흘리는 부분만 담게 됐네요 이제 씻고 아침밥 먹을 거예요 네 오늘 배급받은 배급받은 밥은 텐동이고요 텐동만 먹기 아쉬워서 제가 마제 면인 것 같아요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얼음을 지켜야 돼요 에이 아이씨이마세인 아이스도 콩오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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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을 믿때 과 아 고마워 타비맛스 제가 여기 일본에 와서 보는 게 좀 힘들까 봐 다운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오케이 이 영화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대 이름은 장미 분명 다운받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블루스 뵙겠습니다 이거지 뵙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하이 감사합니다 뵙 되셨다 해야 되는데 스탑 어떤 맛일까? 저거 안 매워 누구세요? 여보세요? 밥은 다 먹었고 밥을 먹고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올 때도 이걸 이렇게 챙겨왔어요 날짜별로 15일치를 가져왔고 이걸 먹고 커피를 마실 거예요 커피는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커피는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이거는 디카페인 커피예요 저처럼 카페인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중에 스타벅스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를 사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약간 두 번에 나눠 마셔도 될 정도로 좀 진해요 두 번에 나눠 마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호텔에서 바라보는 뷰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커피 마시면 되게 좋아요 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먹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누워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도 있고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데요 네 도움라 아이고 볼 게 없나 연결된 네트워크가 비공개가 아니면 보여 다시 연결? 왜 이러지 나 누워야겠다 저는 잠깐 쉴게요 제가 그 격리 기간 때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한국에서 일본어 수업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배우고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냥 많이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처음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어 수업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보여드리네요 브이로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광이 좋네요 그냥 기분 내기 기분 내기용으로 향수 뿌릴게요 큰 호 Anal 이번엔 향수는 예다 하고 챙겼습니다 저 이제 clarification 그러면 Funny 어hak 미쳤어해 제견리지 wäre 행복해 나중에 stage 이모 간단하게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그럼 도영아,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아마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 일어났어요 조금 운동을 했었고 운동이 끝났고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네, 네 제가 집에서 컵때라면 아, 알겠습니다 컵때라면 공연을 하고 얘기할거에요 매장고 야토카멘 미용이 왔어요 처음 동무 공연이라서 도키 도키하였는데 오늘의 날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되어있는 생각보다 행복해요 네 나고야에 가끔 다시 만나요 네, 좋네요 오늘이 더 좋은데요 네, 오늘이 더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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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피라데스 오오오오 운동을 아침에 피라데스 피라데스 네, 피라데스 피라데스 오오오오 선생님이랑 같이 요가 같이 教해주세요 教해주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운동 중에서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일본의 MySOS 코로나 방금 비디오 콜 오오오 죄송합니다 비디오 콜을 시키는 AI가 비디오 콜을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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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의 시간일까요? 오오오오 랜덤의 시간일 오늘 아침에 비디오콜을 오오오오 오오오 아 운동이 운동 중에서 수영과 수영하고 운동 중에서 운동 중에서 수영하고 운동 중에서 운동 중에서 수영하고 운동 중에서 수영하고 정리하니 왔다 아찔한 기분이 싫어해요 休憩이 있나요? VCR가 되었을 때 휴게 5분 10분 정도 멤버들 전부가 솔로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솔로 스테이지를 하고 휴게 지금 보르빅? 뭐하는거죠? 보르비 아 보르비 아 보르비 지금 아이패드 아니지만 제 카메라 보르비 오늘 좋은데요 일본어로 잘 만들어졌어요 괜찮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제가 일본어 수업하는 걸 담았는데 꾸준히 꾸준히 했으면 지금보다 잘했을 텐데 맨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바쁘지 않을 때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뭐 바쁘다는 핑계라도 되지만 아무튼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뜬 표정 보이세요? 따란 사실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를 갔을 때 모든 나라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경험해 보는 게 저의 약간 로망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부탁드렸어요 행복하다 일본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우와 같은 맥날인데도 일본에 맛이 나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저의 로망에 한 발짝 다가왔네요 그래 이럴 때는 그거야 봤던 마블 도보기 핸디게임의 마지막 엔팅 30분 봐야겠다 정답 아 젠노야 왜? 뭐야? 뭐야? 왜? 너 평소에 형한테 다정하게 하잖아 왜요 형? 밥 먹었어? 먹었어 나 햄버거 시켜먹었어 일본은 맥도날드가 다르더라 아 그런가? 나라마다 약간 이벤트 메뉴가 하나씩 있던데 응 아구침 먹을까? 나도 아구침 먹고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제노야 통했나봐 아니 형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움이면 많이 매울까? 4단계가 있어 완전 순한 맛 신라면보다 훨씬 더 매움 불 딱 저리 가라 매움 아 신라면만큼 매운건 없어? 쉽지 않네 아 완전 순한 맛은 좀 아쉽잖아 맞아 그럼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맛 먹어야겠네 만약에 먹다가 너무 매워서 못먹겠으면 형한테 청구할게 어 그거쯤이야 아따 껌으로 먹었다 아니 혼자 먹게? 몰라? 오늘같은 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찍 비행기 타러 가야되는데 개인기만 타고 아무것도 안해 우리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쉬고 와 응 좋겠다 그거는 그냥 호텔 브이로그나 지울까 그럼 그때 전화해 제노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마나 획기 없으면 나 여기서 운동했어 방에서 운동은 가 계속? 아 안가지 가죠 아 넌 운동이 재밌어? 재밌어서 하나? 그냥 옷 잘 입으려고 하는거지 하하 너무 멋있구만 근데 네 몸이 예쁘긴 해 나도 그렇게 힙업 되어있는 몸 되고 싶어 나 엉덩이 없는데? 아니야 너 엉덩이 있어 엉덩이 있고 약간 슬림 근육 그런 몸 아니야? 난 그냥 운동에 미쳐있는 운동 미치광인줄 알았지 엉덩이 되기 위하여 아무튼 하하하하 제노가 생각이 좀 나서 저날 통화를 좀 오랜만에 했어요 거의 1시간 1시간 52분 했네 52분 격리가 처음엔 좋았거든요 좀 힘든거 같아요 이제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여가지고 여기 지금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아무튼 격리라는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서 되게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으로 얼만큼의 힘을 얻을까 오랜만에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재밌게 공연 재보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인사 갈게요 잘자요 안녕 잘자요 고마워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잘자요 고맙습니다